자, 23년 7월 학평입니다. 그림은 관측자 P에 대해 관측자 Q가 탄 우주선이 0.8C의 속력으로 등속도 운동을 하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그리고 검출기 O와 그 다음에 광원 A를 잇는 직선은 우주선의 진행방안과 수직이고 그 다음에 O와 광원 B를 잇는 직선은 우주선의 진행방안과 나란하다. 뭐 뻔한 소리죠. 그 다음에 추간선계에서 A와 B에서 동시에 발생한 빛은 O에 동시에 도달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Q가 봤을 때 O에 동시에 도달했으면 당연히 P가 봤을 때도 한 곳에는 한 점에는 동시에 도달해야 됩니다. 그 다음 피해관선계에서 측정할 때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골라라 라고 했는데요. 자, 일단은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에서 O에서 A까지의 거리와 O에서 B까지의 거리는 같다라고 했는데요. 자, 이거는 이제 길이 수축에 대한 내용입니다. 말 그대로 이제 공간의 거리를 물어봤기 때문에 길이 수축을 봐야 되는데 어, 지금 동시에 도달한 빛이 동시에 도달했다 그랬으니까 Q가 봤을 때, Q가 봤을 때 A와 O 사이의 거리와 B와 O 사이의 거리는 같다라는 겁니다. 그쵸? 즉, 고유 길이가 같은데 P가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우주선이 X축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으니까 X축 방향으로는 길이 수축이 일어나죠. 근데 얘는 운동 방향의 수직이기 때문에 길이 수축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쵸? 그래서 P가 봤을 때는 선분 OA가 선분 OB보다 길게 되겠네요. 얘는 수축이 일어나고 얘는 수축이 일어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같다라고 하면 일단은 틀린 지문 되겠고요. A와 B에서 발생한 빛은 O에 동시 도달한다. 맞습니다. Q가 봤을 때 한 점 동시 도달이면은 외부에서 봤을 때도 한 점은 동시 도달입니다. 하나의 사건이기 때문에. 그쵸? 네, 그래서 동시 도달한다 라고 하면은 옳은 지문이고요. 디귿에서 빛은 B에서가 A에서보다 먼저 발생하였다. 뭐 이거는 이제 워낙 자주 나오는 지문이라. 작도의 문제입니다. P가 봤을 때는 어떻게 될 거냐면은 자, A랑 B에서 지금 빛이 요이 땅 하고 진행을 합니다. 그쵸? 근데 문제는 우주선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자, 이 점이, O점이 이런 식으로 움직일 거라는 거죠. 우주선이 움직이는 만큼 O점도 이렇게 움직일 겁니다. 맞죠? 자, 이렇게 돼 버리면은 P가 봤을 때 빛의 경로가 어떻게 될 거냐면은 A가 쏜 빛은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 것처럼 보이게 되고요. 그쵸? B에서 쏜 빛은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맞죠? 자, 그렇기 때문에 A에서 O로 가는 경로가, 빛의 경로가 B에서 O로 가는 빛의 경로보다 더 길죠. 하지만 어디서 어떤 상황에서 관측하든 빛의 속도는 C이기 때문에 A에서 출발한 빛이 O에 도달하는데 시간이 더 오래 걸릴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다? 어쨌든 동시 도달해야 된다라는 거죠. 얘가 봤을 때 동시였으니까. 그쵸? 그러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A에서 먼저 불이 켜져야, A에서 먼저 광원이 출발을 해야 동시 도달할 수 있겠죠. 그래서 빛은 B에서가 A에서보다 먼저가 아니라 A에서 B에서보다 먼저 출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디귿, 클린 질문 답은 2번 되겠습니다.